아내랑 아빠만 있다면 아들은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참 여러분들 이런거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남자는 길을 개척하는거죠 야 우리 아빠 우리 아들이 신났어 나도 이런 아빠 있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하 아들아 저기 미친 천국이란다 아 정말요 아빠? 너무 화내요 언제까지 떨어지는거죠? 유 얼 데드라고 써지는거 같아요 아빠 착각이야 니가 아직 영어를 모르는구나 안녕? 아 아빠 아빠 등이 너무 아파요 나도 아빠 등 등 등 등 아빠 아빠 아빠아아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일어났어 아빠 일어났어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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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정상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 어 어 어 어 어 아빠 아빠아 아빠아 흐흫 개세계 좋아요 여기를 그래서 천천히 완벽했어 지금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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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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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성 신중함이 필요해 이 게임은 조심성 신중함이 필요해 이 게임은 조심성 신중함이 필요해 이 게임은 종이해 이게 세이브 포인트야 예헤아 죽어도 돼 아들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떠난단다 아빠? 이게 무슨일이에요 아빠? 아니 아들아 잠시만 저기 보니까 지름길이 있구나 아들아 간다아 이 지름길로 으아 찹네 약간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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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이렇게 하대 아들 이렇게 하대 아들 이렇게 하대 스읍 일으킥을 넘어서 하 머리를 꼬라 박아버렸네요 좋아요 좋았어 좋았어 저거 세이브가 아니야? 아 제발 제발요 아냐 저거 세이브 아닌거 처음 봤어 좋았어 좋았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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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가야다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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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니?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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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색은 체크 포인트에요 또 주황색 세부 한번 고르고 가서 저거를 저 집 사라진 지금 옆으로 피해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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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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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멋있어 지금 너희 엄마가 아빠의 이런 모습에 반했단다 너도 꼭 너희 부인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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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정 계세요 안녕 아 중앙색 코앞에 보고 아 중앙색 코앞에 보고 오오오 참 아 진짜 저 아 이건 아니잖아 이 개복치들아 저거 죽을게 아니잖아 왜그래 진짜 아니 그 수많은 근육 어디 났어 아니 무슨 바닥이 무슨 어? 독이 있어요 바닥에? 불이 다 잡아서 죽은거 제발요 제발요 아 님들 사람이에요 좋아요 좋아 똑 대고 어 지금 컨트롤 좋은데 사라져 사라져 좋아요 완벽했어요 클리어하고 여기서 이 중력의 힘으로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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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지금 지금 잠시만요 여기 함정이거든요 이거 함정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가서 조심해야 조심해야 이거 박스 맞으면 죽을 죽을 각이야 이거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좋아요 세이브다 하하 이제 무서울게 없습니다 부스터 엎어 honoring 엎어어 웨어어 웨어어 어어 아어어어 좋아요 세이브는 남자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뭐야 왜 안돼 무슨일이야 피해주고 중심 잡고 떨어지고 조심하고 이 위로 타준 다음에 안 떨어지게 조심하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누구 다리 자른 거 잘린 거 같애 어..괜찮아괜찮아괜찮아 아빠 팔이 없어요 괜찮아괜찮아 괜찮지 않아 저기..저긴 또 통나무..거지 같은게 기다려 좋아요 봐봐 영화 장면 왔어? 봤어 아들아? 아파 한 번 더 하면 아빠를 죽여버릴 거예요 아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어 지금 공부 날라오는구나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아아 세상마상에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근데 감 잡았어 이길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만히 아무도 누리지 마세요 정확한 타치착지를 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톱니바퀴 피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야! 이거 진짜 왜 죽은지 모르겠어 아니 공기에 맞았습니까? 공기에 벽에 부딪쳤어? 이거 왜 죽은 거야 방금은 이 개벅치들아 아 내가 지금 완벽한 공약을 보여주고 있구만 괜찮아 아들아 원래 원래 이 팔다리 하나 없는 게 더 센 거야 내가 원피스에서 봤어 원래 아들 없는 아빠가 더 센 거야 좋아좋아좋아좋아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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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멋있어 더 멋있어 더 멋있어 더 멋있어 더 멋있어 어 으아하 여기서 왜 죽는 거야 어? 뒤에서 아 아들 목소리가 났는데 아들어 거기 괜찮니? 어 침묵은 긍정이라고 했지 우리 아들은 괜찮아 침묵을 했거든 좋아 난 꼭 아들을 살리고 말겠어 아 저기서 심을 좀 만드는구나 속줄을 줄여야겠어요 쓰레기야 라니요 아니 여러분 나한테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성이 쓰레기군요 저를 좀 범받으세요 여러분들 어 킴님 어서와요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하지만 나는 운전에 집중해야 돼 내가 지금 뒤돌아보면 아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음 속도 줄이면 죽어요 아까 터널 안에서 오른쪽 벽 탔더니 죽은 겁니다 난 뒤돌아보지 않겠어 어 방금 무슨 소리가 아 팔로우 소리군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서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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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했다 난 이제 여한이 없어 여긴 어디? 난 누군 아 맑은 공기야 하늘이 아름다워 치얼스 세이브 왔는데요 주황색이었는데요 아까 세이브 맞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세이브 맞는데요 다들 주황색과 노란색은 구분을 못하시는 건가요? 여 파란색 빨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해 아들아 호기심 항상 품이 르긴 봄 몹시 곤란하군 어 또 뭔가 소리가 났네요 아들아 괜찮니? 괜찮겠지? 우리 아들인데 제발요 가운데 낚시였다뇨 오오 오오 이상하다 감.. 자전거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발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가볍게 만드는 법을 알았어요. 여기서 봐봐요. 1초 한 말짜부터 여기서 오른쪽을 조금 조금만 더 공이 계속 위치가 바뀌는 것 같은데 가자 살려줄게 아들아 자식 고마운 줄 알아 인마 아빠가 이런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얘요? 니가 무거워서 그래 이 세상에 쓸모없는 하늘 같으려고 아 제발요 조금 달려야겠어 여기는 너무 쫄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조금 달려야 돼 조금 이렇게 힘을 주다가 어 봐봐봐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나 완벽한데 너무 잘하는데 제발요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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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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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주황색 입장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lease 얼마 아 방금 유연성 오졌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맞서졌어 천천히 인생 하직 할 뻔했다 아직도 어디갔어 보이지 않아 아직도 아 저게 한 번이 통과 못하고 안되는구나 좋아요 오 됐다 됐다 아 살았어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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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암플케 암플케 여기 여기 낙하만 잘하면 끝 도와줘 그래서 아까 이쪽 위에서 태풍이 피해주고 피해주고 이 가운데 빛이야 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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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빛자 진정해 진정해 도와줘 그럴 줄 알았지 완벽했다 진짜 뿅 으어어어 잘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점점 잘해 어 피해주고요 여기서 좀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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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다 길을 커트롤 아하하아아아 눈 앞에 두고 죄송합니다 작전 성공 무게를 낮춘다 제발 왜 갑자기 묘기하세요 좋아 이제 안을 버리는 거에는 안을 버리는 스킬은 진짜 내가 완벽히 익혔어 다른 키는 잘 모르겠는데 저거 하나는 진짜 완벽해 제발 너에게 다 키를 커트롤 이제 아빠가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자식을 막대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알려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발요 제발 저는 아 제발요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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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활짝 펴고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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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모는 되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굉장히 보기 안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아들을 버리는 아빠따위 아식을 버리는 부모 따위 어 굉장히 보기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 부모는 되지 말자는 저의 교육방송 제발요 제발요 아 제발요 제발요 어 안녕하세요 성님 됐다 돋다 아 됐다 이게 이게 답이야 x2 와 아니야 이게 답이 왔구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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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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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아하! 데이브! 나이스! 모서리에 닿구요. 좋구요. 쭉쭉쭉쭉 쭉쭉 쭉!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 미! 찌야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늘 난다난다난다연, 내가 난다연, 너무난다연, 아빠 저거 영어로 뭐라해요? 어어, 우린 X뒀다는 뜻이야? 아들아.. 조이씨 뭐예요? 보면 알아 임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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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나도 천천히 가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공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야 사람 차별해? 야! 나도 중력의 흐름을 맡겼어! 역시 아들을 버려도 되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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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 맞아 죽는다고? 제법인데? 킁킁킁킁 진로III 제발 요 제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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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왜 나는 저거 바람을 적게 맞으려면 속도를 내야돼요 야 너희 다 너희 먼저 가 가 갑니다 속도 내려가 간다아앗 와 여러분 천잰데요? 아니 저거 착지 완벽했잖아 너무하네 진짜 괜찮아 아빤 괜찮아 아빠 걱정하지마 아빠 걱정아니야 걱정마 아빤 괜찮아 아들아 아빤 괜찮아 아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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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니깐 안돼 잘왔는데 앞에 앞이 폭탄이 알아빤 흫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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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아, 아들아 알지? 빨리 말해 내던지기 전에 넌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버려진거야 머리, 머리 두 쪽 날 뻔 했어 내가 보기에 초록색이다, 내가 보기에 초록색이야 빨간색이면 위험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생은 빨간색이지 예?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부스트 밟았잖아! 저기요! 너무 화나는데? 오늘? 진정하자 어후 내가 중2병 이후로 안 끄는 흑정육이 또 나오려 하는구나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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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보는거야 나만 보는거야 제발요 nowhere 제발요 제발 아빠는 괜찮아? 미래에 다 두고 왔어 아빠는 이제 두개가 없기 때문에 어? 샹크스보다 배능 강하다고 아빠 파워 오 착취 완벽했는데 방금 오성이 오졌다 아들을 살리려고 아빠가 지금 아들아 넌 여기 안전한 곳에 있어 아빠가 갔다올게 걱정마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아빠가 아빠가 꼭 너를 살릴 사람들을 데려올게 넌 거기있어 아빠입니다 아들아 거기있어 아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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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꼭 구해줄게 제발요 제발요 좋았어 좋았어 빨간색이다 어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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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 완벽했어 이거 왜 하필 노란색이냐 뭐라고요 저거 떨어지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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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행이다 아 욕갔다 아 쭈오옹 퓨어어엉 intuitively 뭔가 잘린거 같은데 착각이겠죠 아하하하 아우 왜그래 천천히 가지 안전운전이 짱이에요 여러분 중력 중력 개샘 하.. 마지막 글자는 말하지 않았다 음.. 그쵸 아 마.. 마이 다리 마이 다리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빤 살아있어 아빤 살아있어 아빠 다왔어 아빠 다왔어 아빠 꼬리야 아빠 꼬리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왼쪽으로 3cm만 더 갔다면은 아 동굴에서 좀 천천히 오케 오케오케 천천히 갔더니 아들자식이 아 제발요 천천히 갔잖아요 이따 여기서 가다가 요기서부터 좀 천천히 아 Engagement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잘 타라 RIGHT 가운데 slash 가HHH 가운데를ową에에엥 여러분 저 모르고 V 눌렀는데요 내가 죽일놈입니다 여러분들 미안이thers 어쩔 수 없이 icleㅊ applications 제가 너무 신년나머지 V1키를 제발요 아니 나 감 잡았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처음은 피해 피하고 좀 약한 연약한 속도로 여기까지만 타면 이건 정말 무식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쓰면 안되는 방법이고요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스터를 다 써야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 여기 있으면 가운데를 도려주고 아 이게 옆으로 가는 순간 하나 죽 어 살았어 살았어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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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 activity 꼬링이 눈 아픈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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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꼭 살릴게 갑니다 여러분들 구성애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느꼈어요 저기서 절대 빠르면 안돼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저기서 속도 조절을 해야돼요 속도 엄청 지쳤다 속도 엄청 지쳤어 아 제발 다 왔는데 진짜 다 왔는데 슬슬 감이 잡힌다 지금 콩그레이츄레이션 콩그레이츄레이션 구성애 구성애 어 별안님 찾아요 저기 조금 볼록한 곳 있잖아요 볼록한 곳에 걸려가 자전거 걸려가지고 자전거의 안장이 남성의 가랭이 사이를 공격하면서 죽는 것 같습니다 남자애가 한방이 2억마리를 킬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 가면서 볼록한 곳 있으면 갑자기 안장해서 굉장히 가랭이 사이로 호통스럽지 않아 그니까 자기가 그림으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충 뭔지 알겠는데 그림을 못하네 지금 내가 앞을 안 넘치면 돼요 아 근데 코앞이야 지금 여기만 들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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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 낮춰 속도 낮춰 속도 낮춰 아하 제발 까아앍 맨 잠시만요 아 가끔 윈도우가 이상할 때가 있어 아 아니 대충 진짜 진짜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까지 쭉 가다가 여기 들어오고 속도를 확 낮춰야돼 아하 아깝다 가봤지 가봤지 여러분들 가봤지 가봤지 나 진짜 지금 지금 가봤다 했지 내가 간다 아빠 몸 간다 아빠 몸 1학년 처음이구만 아니 여기서 여기다 갑자기 소리 엄청 줄이는 거지 아 아깝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좋았어 여러분들 공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쭉 가주시는 동안은 페달을 계속 밟아주시고요 앞으로 쭉 가주시면은 부스터가 있습니다 이 부스터 유후우 으으으으으으음 밟아주신 다음에 저 검은색 안에 들ữ가시자마자 지금 있니 속도를 줄여주세요 어 그러면 이제 피가 조금 튀길 건데 어쩔수없습니다 그 정도는 좋아요 봤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유치의 팔로우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크! 오졌다리 오졌다 진짜 네, 여기서 일단 GOT and GLOW 어 Real Sound 들어볼게요 라는 게임 오늘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스!